안녕하세요 여러분 에피카입니다. 저희는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데요. 5월달에 서울로 돌아가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. 무슨 일이죠? 29일날 저희가 잔디마당에서 서울 재즈 페스티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. 5월 29일이요? 네. 오 마이 갓. 장난 아니죠? 아 뭐 올해는 최고네요. 표체나 페스티벌도 가고 서재패도 간다고요? 어깨를 나란히 하죠. 페스티벌 하면 서울 재즈 페스티벌이지. 그쵸. 어 뭐. 본 만나요. 으뜸가죠. 서재패에서 뵙겠습니다. 바이바이.